구속 수감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만나보지 못한 채 총선을 치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선거 비용은 100% 보전받게 됐습니다. 옥중에서 광주 서구 가배출만 송 후보는 4명의 후보 가운데 2위로 낙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 기준 15%를 넘어 최종 17.3%의 지지를 얻었습니다. 그간 송 후보의 선거운동은 부인과 딸, 아들 등이 대신했으며 송 후보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총선 방송연설이 녹화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송 대표는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2일부터 이어오던 옥중 단식을 최근 철회했습니다.